이런식에서 이런식으로 수술을 7년이 지난 지금도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4년째 안과의사를 하고 있는 김선영입니다. 오늘은 라식라색 부작용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그건 저였는데요. 저는 라섹 수술받고 지금 7년 정도 됐는데 유지가 잘 되고 있고 전혀 나빠지지 않고 있습니다. 6디옵터부터 고도근시고 8디옵터부터 초고도근시인데 저는 8디옵터가 넘어간 근시였습니다. 그래서 눈이 너무 나빠서 안경을 끼고 돌아다니기가 너무 창피할 정도로 안경 도수가 너무 두꺼웠는데요. 수술을 하고 우리가 가장 아이디얼하게 생각하는 도수가 플러스 0.25디옵터여서 딱 0.25, 0.25 잘 맞게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렌즈를 너무 오랫동안 껴서 강막 상태도 좀 좋지 않은 상태였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강막이 뇌피세포나 이런 것들이 튼튼해서 수술하는 데는 무리가 없었고 저는 라섹으로 진행을 했고 강막 강화를 1분 정도로 진행을 했습니다. 수술할 때는 이제 눈을 벌리고 눈에 물을 뿌려서 씻어내는데 처음엔 좀 놀랄 수가 있는 게 그 물이 뿌려지는 과정이 다 보입니다. 레이저가 이렇게 나가는 과정이 다 보이는데 눈이 아프지가 않기 때문에 깜빡거리지 않게 되고요. 생각보다 시간이 빨리 지나갑니다. 모든 수술 과정이 양쪽 다 합쳐서 10분 이내로 끝나고 그 과정에는 강막 강화 각각 1분씩 진행하는 것과 레이저 타임이 1분씩 진행했던 거 다 포함해서고요. 레이저를 쏘는 그 시간은 저는 도수가 높았기 때문에 1분가량이 됐었는데 도수가 낮은 사람은 10초만 끝나시는 분도 있습니다. 1분 동안 빨간구를 계속 잘 봐야 되는데 생각보다는 잘 안 보여서 어디를 봐야 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 자기가 생각했던 그 중심을 보라는 그 설명을 잘 듣고 의사선생님도 눈 하나도 안 움직이고 잘 하고 있다라고 계속 칭찬을 해주셔서 잘 받을 수 있었습니다. 원래는 거의 10cm 이렇게 가까이 돼야지 잘 보이는 굉장히 눈이 나쁜 눈이었는데 수술하고 제가 버스 몇 번인지 확인하고 집에도 혼자 잘 갔습니다. 안경 끼지 않고 수술하고 나서 1시간 정도 지났을 때부터 눈이 많이 아프기 시작했고 얼음 찜질도 하라고 해서 하고 했는데도 3일 동안 좀 많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3일이 딱 되자마자 거짓말처럼 갑자기 확 안 아팠어요. 저도 이제 안과의사인데도 자꾸 왜 이렇게 아프지? 하고 이제 걱정을 많이 했는데 3일째 되는데 갑자기 통증이 확 없어졌습니다. 근데 그때 갑자기 시력도 확 나빠졌습니다. 딱 아물 때 가운데로 상피에 그 아무는 곳이 모이면서 가운데면 딱 혼탁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다 아문 게 끝나는 건데 그래서 그때 잠깐 안 보이다가 다음날부터 보이기 시작했는데 일상생활은 안경을 전혀 안 끼고 다닐 수 있을 정도로 잘 보였는데 일주일부터는 밤운전도 할 수 있을 정도로 시력이 좋아졌고 처음에 시력이 절대 최종 시력이 아니고요. 점점 선명해지고 제가 정말 시력이 좋아졌다고 생각을 한 게 수술하고 나서 3개월째 야구장을 갔는데 야구장에 있는 멀리 있는 그 투수의 표정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공도 잘 안 보였는데 이제 투수의 얼굴과 타자의 움직임이 되게 잘 보여서 수술을 하길 너무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고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다 잘 봤던 건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저는 수술이 굉장히 만족스럽고 하나 아쉬웠던 점은 제가 35살에 수술을 했거든요. 그래서 수술을 왜 이렇게 늦게 했을까? 그게 딱 하나 아쉬운 점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수술을 늦게 한 이유는 두 가지의 잘못된 상식이 있었는데요. 다시 재수술을 못할까 봐 그때는 렌즈도 못 낀다길래 안경을 끼고 다녀야 되는구나. 난 그러면 그럴 바에는 안 하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안 했던 게 있고요. 또 하나는 건조증이 심해질까 봐 안 했습니다. 근데 둘 다 안과 의사가 되고 나서 틀린 생각이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구 건조증은 오히려 렌즈를 꼈을 때 그 이물감보다는 더 좋아졌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빛 번짐이라든지 시력이라든지 이런 게 생각보다는 훨씬 좋아서 오히려 수술 전보다도 빛 번짐이 더 없어졌고 그리고 시력도 더 선명해졌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다시 나빠진다 그러면 재수술이 언제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재수술을 못해서 제가 안경을 다시 써야 된다는 것도 잘못된 상식이었고요. 또 만약에 퇴행이 오게 되면 렌즈를 다시 못 낀다는 것도 잘못된 상식이었는데요. 이제 간혹 서클렌즈를 못 낄까봐 수술을 못 하겠어요. 라고 하시는 분도 많은데 수술하고 나서 퇴행 오신 분들 렌즈, 소프트렌즈, 하드렌즈, 드림렌즈 전부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재수술도 가능하기 때문에 렌즈를 못 낀다, 재수술 안 된다 이런 게 다 잘못된 상식이고 렌즈도 껴도 되고 드림렌즈도 가능하고 심지어 재수술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물론 이제 각막이 남았을 때인데요. 대부분은 각막은 조금은 남아있습니다. 보통 퇴행이 오면 많이 오지 않고 한 1, 2D부터 이내로 조금만 오기 때문에 그 정도의 각막 한 14마이크론, 20마이크론 이내에 깎을 정도의 각막은 대부분 남아있거든요. 그리고 혹시나 걱정이 되면 각막 강화 시술을 좀 더 강하게 하면 되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 진작 하지 않았던 거 한 가지 빼고는 너무너무 만족하고 있습니다. 저는 다리 끼 수술보다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부작용을 설명을 드리는데 우선 안경 끼셨던 분들은 건조해질 수 있습니다. 라고 설명을 해드려요. 렌즈 꼈던 분들은 렌즈 낀 것보단 낫지만 그렇지만 대부분 젊은 분들은 눈물이 많거든요. 그래서 건조증을 많이 느끼진 않고 눈물이 줄더라도 누전폐세술이라든지 눈물이 많아지게 하는 시술들이 좀 있고 또 눈물약을 넣으시면 되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건조증은 계속 좋아지는데 보통 1년 이내로 각막 신경 재생이 90%가 됩니다. 그리고 5년째 거의 대부분의 각막 신경이 재생이 되기 때문에 처음에 느꼈던 건조증보다는 나중에 훨씬 더 좋아지게 돼서 그거에 비해서 얻는 이득이 훨씬 크기 때문에 만족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빗번짐, 야간에 운전을 못 하시는 분까지 생길 정도로 빗번짐이 과거에는 좀 심각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빗번짐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정말 저는 한 번도 못 봤어요. 예전과 다르게 기계가 많이 좋아져서 그런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퇴행 또한 예전에는 10명 중 1명이 다시 안경을 꼈다면 요즘은 정말 드뭅니다. 100명 중 2, 3명도 안 되고 그 2, 3명도 고독은 씨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도 걱정을 하실 필요가 별로 없습니다. 퇴행은 보통 각막이 다시 재생해서 생긴다고들 생각을 하시는데 제가 생각하는 또 하나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 있습니다. 잠봉 난시인데요. 원래 난시는 2살 때 결정이 되는데 내가 갖고 있는 난시가 예를 들어 3D옵터 정도 있다 그러면 20살 때는 보통 1D옵터 정도만 발현이 됩니다. 실제 2D옵터는 숨어있어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 발현된 1D옵터만 깎아주게 되면 나머지 숨어있는 2D옵터가 20살 때부터 30살 때까지 계속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20살 때 수술했던 분들이 숨어있던 난시가 발현해서인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처음에 수술을 할 때 원래 내가 갖고 있던 난시가 몇 D옵터이고 숨어있는 난시가 얼마나 있는지를 좀 찾아서 조금은 난시를 더 교정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사실은 퇴행이 아니고 난시가 이제 드러나는 거죠. 그것 말고도 이제 눈이 조금 조금씩 나빠지는 병적 근시라든지 아니면 정말로 각막이 다시 재생해서 생기는 퇴행도 있는데 그 퇴행은 생각보다 굉장히 적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가 별로 없고 만약에 라식을 하신 분은 다시 라식을 라색을 하신 분은 다시 라색을 스마일 라식을 하신 분들은 라식이나 라색을 다시 하셔서 재수술이 거의 대부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퇴행이 오는 것도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십니다. 제 주변에도 안과의사들이 수술을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라식라색 병원에서 일하면서도 두꺼운 안경을 끼시는 그런 원장님들도 계신데 그분들은 수술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안경을 끼는 것을 선호하시는 개인적인 취향도 있고 또는 라색의 통증이 너무 무서워서 겁이 많으신 분도 있으십니다.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 성형외과 의사들이 다 성형수술을 안 하고 다 미남, 미녀가 아닌 거랑 비슷한 이유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수술을 했고 많은 안과의사들이 특히 라식라색 병원에서 일하는 안과의사들은 대부분 수술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수술을 안 했다고 하더라도 자기 자녀분들은 또 수술을 많이들 시키세요. 그래서 안과의사들의 딸, 아들 다 수술을 20살 때 빨리 시키시는 경우가 많아서 그래서 이거는 안과의사들이 부작용 때문에 무서워서 수술을 안 하느냐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수술을 받을 때요? 저는 너무 기뻤습니다. 제가 드디어 렌즈를 벗어날 수 있고 저는 수술을 한 이유가 렌즈를 오래 끼면 건조증이 심해지니까 각막 옆에 흰자가 있잖아요. 그 흰자의 혈관이 점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충혈이 점점 심해지고 우리가 늘어난 고무줄은 다시 줄어들지 않은 것처럼 한 번 충혈이 잘 되는 눈은 계속 충혈이 잘 됩니다. 제가 그래도 안과의사인데 눈이 자꾸 충혈이 돼 있고 피곤해 보이면 안 될 것 같은 느낌도 있고 저도 이제 좋은 인상을 남기고 싶고 반짝반짝하고 예쁜 눈을 갖고 싶어서 그래서 수술을 꼭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선택하고 나서 지금은 퀭하지 않은 반짝반짝한 눈으로 환자분과 상담을 할 수 있게 돼서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일하고 있던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는데요. 근데 제가 일하고 있던 병원이 저는 최고의 병원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너무 만족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우선 수술은 많이 하면 할수록 더 경험이 많이 쌓이고 더 숙련도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수술을 많이 하신 의사를 찾아가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데요. 아이러니하게도 수술을 많이 하는 병원 안에 수술을 많이 한 의사가 있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많이 하는 병원에서 의사가 계속 바뀌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리고 대표 원장님이 수술을 예전에는 많이 했지만 이제는 수술을 안 하는 그런 병원도 있고요. 그래서 많이 한 병원에 많이 한 의사를 찾아가는 게 가장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간혹 물론 이제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라식, 스마일 라식, 라섹 수술이 다 각기 장점, 단점이 있어서 자기에게 맞는 수술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약간은 이제 라섹만 하는 병원이라든지 라식을 할 수 있음에도 또는 스마일 라식을 할 수 있음에도 라섹을 권유한다든지 이런 병원은 좀 다른 병원도 좀 가보시는 게 어떠실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수술을 할 수 있는 병원인지를 좀 확인하셨으면 좋겠는데요. 100명 중에 2, 3명 정도는 퇴행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눈이 다시 나빠졌을 때 다시 재수술을 해줄 수 있는 병원이냐 아니냐가 좀 중요한 선택 요인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보통 그 병원에서 수술하신 분들은 재수술을 거의 이제 무료로 다시 해주는 경우가 많고 그건 이제 평생 시력을 보증한다는 그런 제도를 하는 건데요. 수술을 재수술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재수술을 할 수 있는 거를 모르셔서 렌즈를 다시 끼시거나 아니면 안경을 끼시는 분들이 좀 있어서 재수술을 많이 할 수 있는 병원인지를 물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 과거에 비해 수술이 정말 많이 좋아졌고요. 레이저도 정말 많이 발달했습니다. 라식 라식 스마일 라식 그 모든 수술 방법이 단점이 거의 없었고요. 라식 스마일 라식 넘어게 될 수 있습니다. 아예 많을 땅에